정부 연구개발 사업에서 창출된 특허 성과가 양적인 면은 크게 성장했지만 질적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허청이 최근 5년간 정부 연구개발로 창출된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, 특허 출원은 평균 11.9%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. 양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특허 생산성도 1.4로 0.5 이하인 미국과 일본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하지만 특허 품질 지표로 분석한 우수 특허 비율은 외국인의 7분의 1 수준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내 대학과 공공연의 특허 성과 활용 실적을 나타내는 연구 생산성도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앞으로 기술 이전 등 적극적인 활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